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구약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이 성경 말씀은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백 번 정도 읽었는데 다 맞더라 나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배우게 되면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영적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서 과학만능주의로 흘러가고 눈에 보이는 지상 외모주의로 흘러가고 또 물질만능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틀리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틀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1.1액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언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복음으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많은 것을 판단하면서 교회 다닐 때에 참고로 교회 다녀요 그리고 그냥 보험 넣듯이 막연하니까 보험 넣어주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과학만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죠 요즘 사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사일만 해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안 가고 목표물을 오차 2, 3m 안에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안 가고 그래요 200km, 1000km, 아니면 4000km, 심지어 지구 반대편 1만km까지도 2만km까지도 가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또 나왔어요 그게 사드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미사일 쏘면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공중에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 그 넓은 공간에 다 예측해서 가서 맞추는 것이 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맞추는 것입니다 참 정확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은 달 수십 킬로미터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 움직이는 지구에서 발사해가지고 움직이는 달에 가가지고 그 위치에 착륙하게 하는 것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선은 우리 과학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사야 53장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이사야 보다가는 700년 후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늘 고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 매맞는 것 창에 찔리는 것 그러면서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했는데 우주선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뿐만이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천 번 예언됐는데 하나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도 얼마나 정확하냐 성경을 읽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말 떠들고 저 말 떠들고 조금 인간이 배운 지식 가지고 이거 부정하고 저거 부정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는 것이 대충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의 죄명으로 죽을 것이고 그러면서 누구 무덤에 들어갈 것인지 다 예언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3정은 놀라운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죠 조금만 성경 아는 학자들은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띄워서 달에 가서 반을 그어 찾는 것 그 정도 보다가 더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이사야 53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하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두개인,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봤었을 때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안 돼요 그리고 그를 추종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걷겠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누구지요? 유대인들 우리가 누구지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천하게 그러면서 침도 뱉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래 나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가 뭔가 좀 저거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취부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창에 찔리셨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에 맞았고 많이 상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그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맞고 찔리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모습이요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려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막 도적들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지고 도매금으로 넘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권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빌라도 심판 대여섰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뭔가 바로 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때문에 순환당하시고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분명히 자기가 봐도 죄 없다 했는데 신문하고 진리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권용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을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놔 놓고는 예수님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알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지 뭐 때문에 고난당하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가 누구 무덤에 갇혔느냐 부자 아리마데 요셉에 갇힌 거예요 부자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라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오늘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요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 시를 보게 되으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요하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구의학에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알면 그 시대의 서기관들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 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구의학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까요 서기관들요 금방 대답합니다 미가야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로 난다 베들레헴에 난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의학 성경을 깨뚫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질 못했었어요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유 동기 이유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놔두고 자기 민족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기 때문에 동기 우리 집단 우리 서기관 단체 바리세인 단체 여기에 해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 말씀대로 왔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러므로 내가 그 얘기에 종기한 자와 함께 목술받게 종기한 자 부활하셔서 종기함을 받는 것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부터 순환주간으로 들어가시고 금요일날에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이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운명하시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문을 학문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과학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또 논리를 초월하고 안 맞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액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이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합니까? 이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증거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된 그리스도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야 이사야 11장 1제에서 5절에 보면 누구 집안에 나느냐 이세의 집안에 난다고 그래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는데 그리스도가 누구 집안에서 나느냐 이세의 집안 다위세 후손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 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만웨이라 하리라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진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만웨어를 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앉아가지고 사업이 걱정되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집안의 일이 걱정되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자녀가 걱정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만웨어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떠났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고 죄가 담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 죄가 무슨 죄이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은약을 붙잡지 않고 은약 아닌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예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과 같이 그렇게 보내겠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비난할 것이고 여기에 전부 다 증거네요 오늘 또 인터넷 들어가면 개독교라 그러고요 저한테 보면 교회를 피파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치기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아기의 몸으로 온다고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절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성탄절 때 이 본문 또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오시느냐 아기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그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놓치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면 넘어가고요 이단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눈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다위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위세 후손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로마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 있는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망군의 여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을 것이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상이 나서 만민의 기여로 설 것이요 왕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늘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왕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뭔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린 창세기 3장을 저 멀리서 찾는데 내 가까이서 찾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 안 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 나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주인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토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왕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느니 기초를 삼았느니 고시험한 돌이요 그런데 견고한 기초들이라 언약대로 믿으면 예수 그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요 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도 안 보면요 거치는 돌이 되고 시험하는 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치는 돌에 상함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내 때문에 그들이 시험됐고 그들이 인생이 깨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에 보면 전부 다 구약에 근거해서 사역해요 안전병이 일으킨 거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소경 눈뜨기 하는 거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느냐 갈릴리 이방에 빛이 비치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자꾸 사역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거는 구약의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법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스테반 죽일 때 돌로 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 죽이질 않고 십자가에 달았어요 왜? 모세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구약의 예언된 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3시에 9시에 달려가지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예수님 여기 보면 허약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약했다 그러지만요 결코 6시간 만에 잘 안 죽으셔요 강도들 6시간 만에 안 죽어요 안 죽어가 어떻겠지요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래서 죽게 해서 안식일라 그거 보기 싫다고 장사 지내요 예수님 왜 일찍 돌아가셨느냐 6월절 어린 양 뼈를 꺾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의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요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교하게 되리라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여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10편 16편에 그 영혼이 음부해서 썩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지요 특히 오늘 53장에는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1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대민족 있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9절에 보면 장사 지내고 10절에 보면 부활하실 것까지 전부 예언된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해야 되느냐 이사야 5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요하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은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은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네 입에서 그것이 후손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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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이루리라 그래서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이 은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마태봉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셨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논문이나 논리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신학자들이 그랬고 과학을 좀 아는 정말로 믿음 있는 분들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700년 후에 이렇게 성취가 될 수 있고 7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요 조금 우리 거 옛날에 거 맞춰도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신학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신학원 다닐 때에 딱 메시지 듣고 캠프 나가잖아요 두 사람 두 사람 저거 딱 맞아 나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대구대학교 옆에 가니까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옷에 보면 상추 뭐 종류 해놨는 것처럼 쫙 많더라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 두 분이 그거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늦게 오더라니까 왜 늦게 왔냐 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점치는 사람 들어갔더니만은 천여 처음 벌고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십자가도 다 뽀갯도 넣어가되어 갔는데 보자마자 가슴에 십자가 불 켜가지고 왜 여 왔느냐 빨리 가라 그러네 돈 2만 원 내놨는 거 돌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쫓아왔다네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좋다고 막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거에서는 은혜 받는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성취됐는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 있죠 그냥 지나가는 거 은약으로 잡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오늘 글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세상 법 같고 세상 문제 해결 안 돼요 원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형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낸 거요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국 제국 헬라 제국 전부 세상 나라입니다 그 나라마다 가장 악한 사형 제도 중의 사형 제도가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범들 특히 반란 일으키는 거 로마 제국에 반란 일으키는 민족이나 그러한 자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시켜요 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공포심 주고 누구도 로마 제국에는 덤비지 못하도록 그래야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걸로서 제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구도 로마 제국에 덤비지 못하도록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자국민이고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검투사들이 맹수하고 싸우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로마 제국을 다스렸다 다스려집니까? 인간의 문제는 그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어떤 제국이 나오고 어떤 강대국이 나와도 그거 해결이 안 돼요 패권 국가의 영적 상태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라니까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법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거 폐지합니다 십자가 그거 없애자 오세는 사형제도도 폐지하자 이거 사형제도까지 없애요 그렇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보금 아니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복지국가 아무리 또 복지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어떡합니까? 자살률이 많아요 옛날 보다가 지금 한국에 자살률이 더 많다니까 어떤 제도 어떤 방법도 인간에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 갖고 세상 문제 해결 안 되고 세상 법 갖고 세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게 원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는 징벌하신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기 제길로 갓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 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구약의 희생제물된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세례하고 틀려요 우리는 죄의 시슴을 의미하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증가시키는 세례예요 구약의 양 잡을 때에 범죄한 자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넣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자에게 죄가 양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증가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증가시킨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입니다 구약에 보면 번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물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죄 속죄죄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고 속건죄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고 화목죄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번제 완전한 희생죄물이 됐어요 속건죄 우리의 모든 대속을 속죄죄 대속 속건죄 대상 화목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오대 번제가 있는데 오대 제사가 있는데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소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예 앞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전에 그냥 지나갔지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지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이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왔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이지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뭐가 나가야 되지요?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복음 위에서 어렵고 힘든 거 그게 내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다 이뤄놨어요 내가 더 거기에 고난주간이라 해서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는요 자꾸 복음에다가 뭘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더 붙일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 예수 믿는 건 진짜 저런 것이구나 저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기준이라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저게 뭡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넘쳐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오늘 내게 그두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두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메시지만이 아니고 내 삶의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셋째 십자가의 그리스도 구원사에게 완성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약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러면 믿어야 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증거를 대야 진짜 믿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대야 믿습니까? 과학자들도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러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예언했냐 말이죠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 다 이루었는데 일곱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상치련이라 하는데 주님은 일곱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다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이건 뭐합니까? 기다리시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기다리십니다 토마스 성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성경을 전하고 순교했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성교사를 죽인 그 사람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발라놨는데 후손들이 그 구절 보고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후손들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당신의 나라의 입맛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즉각성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예수 믿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보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여서요 돌아가시면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금안의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모셨다고 해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는 마리아가 또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오늘 이 본문은 보금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용서되지 않고 아들이라도 내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요한과 야고버에게 말씀하셨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데 우리 대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10편 69편 21절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면 10편 구의학을 본 사람들은 저분이 그 손신 줄 알겠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다 이루었다 구속사에게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로하고 내 문제 요거 요거는 아직 해결 안 됐고 갈로 닫고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부터 개시록 20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지합니다 이게 안 믿어질 적에는요 지나간 과거 죄는 하나님이 내 거 다 용서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짓는데 내가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또 죄를 짓는데 여기에 내가 참 많이 눌려 살았거든요 어느 날 복음 듣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이 창세기 3장부터 개시록 20장까지의 모든 죄가 도말 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은혜로 빨리 일어나시길 추구합니다 안 일어나고 거기서 빙빙거리고 울고 크게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하고 빨리 일어나시네요 누가 복음 23장 46절 아버지의 내 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셨단 말입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아버지 안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어디에도 안식이 없고 아버지 안에만 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안식 영화라고 말한 거예요 안식 영화 아버지 안에만 안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좌우로 인생이 갈라져요 한평강도 구원받습니다 한평강도 예수님 비난하고 이를 갈면서 인생이 멸망받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밑에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군병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거 누구 가지려고 싸우고 난리지게요 복음 없는 사람들 그러나 마리아와 여자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서 은혜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군인들처럼요 이 물질적인 것 싸우고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밑에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은혜받고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 오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스도 우편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우편에 있는 자들 복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좌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습니까? 주님이 이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편에 축복받은 자들아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에 물 주고 언제 줄일 때에 주님 밥 주겠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그게 내게 한 것이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늘 예수님과 내가 동행해야 돼요 내 기도에 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데 형제의 눈 속에서 형제의 마음 속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린 전도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금 전해 주는 것이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나트와 재난지역에 또 헌금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보금 가진 거저받았으니 또 거저 주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나누고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쪽에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기독교 너희? 너희 기독교 그게 기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보다 더 정화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동기의 눈이 얻어가지고 자기 단체의 눈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 십자가 밑에 군병들 같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은약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기가 뭔가 갈보리산 은약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약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감난산 은약을 주시오 사명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은약 우리가 가장 응답받아야 될 거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혈의 능력 속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감난산 은약을 우리가 붙잡고 마가다락방 은약에 성령 충만해서 세계보금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주 예수 글자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잇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잇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 달았고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는데 오늘 또 변함없이 성취되는 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이 갈보리산의 은약을 잡고 감남산의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잡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잇고 의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며 세계보금마에 쓰임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진심으로 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개의 성도를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나울렛는 뱅뼛는 지aman 삶의 첫 term가 안 Canton crushing 뭔가 아직 예 started 그리토 구나 훈 donné 하나님 final Kabbalah hands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